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CNBC에서 보도한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협업해 생산할 애플카 내용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비지트는 IT 융합박사 논문으로 많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IT 업계의 동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애플과 현대차그룹과의 협업 소식은 비지트에게 기업의 먹거리 시장에 큰 흙을 그을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빅뉴스로 보여집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한화 일경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움직임이 그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래 먹거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카 출시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안전한 제조기반 업체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현대기아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국 CNBC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조지아 기아차 공장에서 자율주행 브랜드인 애플카를 제조하는 것으로 현대기아차와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애플은 애플 차량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조달 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제조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카는 2024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러가지 재반 여건에 따라서 출시 일정은 미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또 다른 자동차 메이커와 애플카 생산을 진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40년경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되는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면 왜 애플은 현대차 그룹과 협업 형태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요? 애플은 현대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애플 브랜드를 사용하며 애플카를 출시할 것입니다. 그럼 현대기아차는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현대기아차는 애플의 아이폰 제조화 청업체인 팍스콘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자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애플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안을 이룩해낼 수 있는가가 이번 협력 체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즉 애플이 만든 애플카 플레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현대차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이번 합작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2018년 애플은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더그필드를 스카우트하여 애플카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고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애플의 특수 프로젝트 그룹 엔지니어링 담당 선임 이사이자 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마이클 슈커츠를 포함하여 수많은 전 테슬라 직원을 고용했던 이유가 바로 이번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음을 현대차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카의 출연은 이제 구글카는 물론 삼성카의 등장도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웨이모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모빌리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존은 즉스 인수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굴지의 IT 업체는 이제 삼성이 남았는데 삼성은 과연 누구랑 손을 잡고 삼성카를 만들어낼까요? 이미 전장장치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하만을 인수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협력할 자동차 제조업체일 텐데 GM 크루즈일까요? 아니면 포드일까요? 애플과 현대자동차의 애플카 제작 공동 프로젝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산업 부문별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진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CNBC의 협업 발표에 이어 지난 금요일 애플과 현대기아차 간의 논의가 중지되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현재 이 협업 소식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협업 대상이 될 자동차 생산업체가 어느 기업이 되든 상관없이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작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반대로 자율주행차 회사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어떤 것을 담아낼지 이번 애플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